2022년 대선에서 자주통일 적폐천산 정책을 실현하자 제20대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펼치는가는 국민들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국민들 또한 선거를 통해 민심을 표출합니다. 국민을 위해 복무하려는 대선 후보들은 이러한 민심을 받아안고 국민이 요구하는 정책을 약속해야 합니다. 지난 시기 수많은 국민들은 사회대개혁, 적폐청산, 자주와 통일을 외치며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바람은 아직까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통일은 요원하고 적폐청산조차 제대로 진전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20대 대선에서는 자주통일 적폐청산을 향한 국민들의 염원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학생들은 자주통일 적폐청산을 실현할 수 있는 후보를 지지하고 투표할 것이며 관련한 정책을 직접 구상하여 발표하고자 합니다. 2022년 대선정책 온라인 발표대회를 개최하여 실제로 구상한 정책들을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등 계속해서 민심을 반영하는 목소리를 내고 행동할 것입니다. 2022년 대선정책 온라인 발표대회를 준비하며 대학생들은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식민지배의 역사를 부정하고 주권을 침해하려는 일본으로부터 역사와 주권을 지키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2021년인 오늘에도 일본은 식민지배에 대한 제대로 된 사죄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를 비난하며 일제의 역사를 미화하는 등 뻔뻔하고 파렴치한 행태만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방사능으로 오염된 물을 바다에 버리겠다고 선포하거나 독도를 도쿄올림픽 지도에 추가하고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공식적으로 전범기를 사용하는 등 제국주의적 야욕을 다시 내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들은 일본에게 방사능 오엄수 방류방침 철회와 식민지배 역사, 사죄, 전범기 사용 금지, 독도 수호를 강력하게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통일된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조국 통일은 청년의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한 영역 중 하나입니다. 전시에는 총알바지, 평시에는 일하는 기계로 취급받는 오늘날 청년 문제의 가장 큰 핵심 고리는 분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단이 고착화될수록 청년들의 고통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선 후보들은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남북 합의를 이행하는 등 그런 정책을 약속해야 합니다. 조선일보는 폐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현재 조선일보는 적폐 세력의 사령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정치권에 대해 비판하고 견제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해야 하지만 조선일보는 진보 민주 개혁 세력을 탄압할 의도를 가지고 거짓 보도와 외국 보도도 아무렇지 않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들을 생성하며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조선일보에게 더 이상 언론의 자격이 없습니다. 2022년 대선 후보들은 가짜 뉴스의 진원지인 조선일보 폐간을 약속해야 할 것입니다. 자주 통일 적폐청사는 국민적 염원이며 시대적 요구입니다. 저희 대학생들은 2022년 대선에서 관련 정책들이 약속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대통령 후보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민심을 반영한 그런 대선 정책을 직접 만들고 적극적으로 정책 협약까지 이뤄내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그런 청년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2021년 10월 29일 한국대학생 진보연합 네 이어서 대학생들 소리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통! 소리통! 2022년 대선은 자주 통일 적폐청사 내 정책을 실현해야 합니다. 사회대개혁은 국민들의 염원입니다. 일본에 대한 당당한 외교 또한 국민들의 염원입니다. 대학생들은 이를 실현하는 대통령을 선출하고 관련 정책을 제안하는 데 관련 정책을 제안하는 데 앞장 서도록 하겠습니다. 앞장 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